아 그때가 좋았지 최순임 가리봉동에서 연탄장사 하다가 미야가의 과일장사로 돈을 좀 벌었지 연탄탄골 손님들이 우리 과일을 팔아줘 미야가의 과일장사로 돈을 좀 벌었지 미야가 금방 돈이 나서 돈을 좀 벌었지 장가 공장만 안했어도 그놈의 IMF만 없었어도 가리봉동에서 과일장사 할 때 미야가 돈이 낳을 때 그때가 좋았지 과일장사해서 번 돈으로 삼행제를 키웠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